전셋값이 집값보다 높아 자칫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세 사기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특별단속을 통해서 전세 사기 의심 사례 1만 4천 건을 적발하기도 했는데요. 내 전세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윤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빌라 건축업자 A씨는 신축 빌라 500여 채를 지어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매매 가격이 없거나 전셋값이 빌라 매매 가격보다 낮은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이었습니다. 이후 A씨는 보증금을 줄 능력이 없는 B씨에게 주택을 모두 팔고 잠적, 임대차 계약을 맺은 100여 가구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보증금 규모만 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담보대출을 연체해 은행으로부터 경매 실행 예고까지 받았으나 이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 30여 명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챙긴 사례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총 1만 4천여 건의 전세 사기 의심 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는 문제점을 알게 된 뒤에는 보증금 지키기가 쉽지 않은 만큼 예방이 최선입니다. 전세만한 보증 가입은 물론 집 시세가 주변과 큰 차이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축 빌라는 주변 비슷한 지역 시세를 살펴봐야 하고 집주인이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전세 계약을 하시기 전에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원 앱이나 민간 앱을 통해 가지고 발품을 좀 파셔서 주택의 적정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주택의 인도까지 완료해야 되는 그런 부분. 국토부는 임대인과 빌라 시세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걸 골자로 한 전세 사기 예방 대책을 다음 달 발표합니다. SBS 비지윤지혜입니다.